인생은 만남 그렇게 좋은 만남과 슬픈 만남이 서로 시줄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 꼭 우리가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만났다고 해도 소홀해진 관계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허전함 혹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관계가 소홀해지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베델동산입니다 이번에 베델동산에 오셔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 아름답게 만들어갈 인생의 만남을 맛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인업 하시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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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